청양고축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업체 판매상품 청양고추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업체 판매상품입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고추는 슈퍼청양이라는 품종의 청양고추입니다. 그동안 신홍품종의 청양고추가 맵고 맛있었으나 최근 맵기가 덜하여 더욱 매운 고추로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는 신홍과 슈퍼청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맵기는 항상 판매했던 맛있게 완전 매운 맵기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헷갈려 하실까봐 바르다 청양고추로 품목명 써놓았으나 맵기는 기존과 같이 아주 맛있게 매운 고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 바르다 청양 1kg 19,000원 바르다 청양 3kg 29,000원 바르다 청양 5kg 38,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입니다. 청양고추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